배를 이렇게 문질러줘야 어허 어허 으어어어어어어어 포..포니? 포니게임? 오 마이갓! 세상에.. 세상에.. 포니.. 세상에.. 세상에.. 포니가 아이를 낳아요 이런 느낌인데 오 마이갓 아 심장박동 네 괜찮습니다 이거 뭐야? 아 이거 수면수면 또또또 이거 마취하나보다 헐 대박 어떻게 이럴수있어 아 배를 이렇게 문질러줘야 어허 어허 으어어어어어 아이 마술사세요? 손에서 갑자기 아하하하하 오마이갓 아 개웃기네 손으로 아이를 낳아줘요 핵통신파괴네 진짜로 아 대박이야 개무서워 더윙얼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얼을 검색하여 질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얼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 구독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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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주세요